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광주 서굴 녹색정의당 강은미 예비후보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광주시와 건설 감리단, 시공사와 피해 주민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사 구간의 집안 침하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원인 분석과 신속한 피해 보상을 주문했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는 광주 원도시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 금난공원 일대의 주차는 물론 가상 증강현실, e스포츠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주차 첨단 문화 복합타워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균택 광주 광산갑 민주당 예비후보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 공약 1호로 선운 운남지구 성장에 맞춰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